1. 만카페 사기 피의자와 절친한 친분을 자랑했던 유명 연예인이 다름 아닌 현영인 것으로 밝혀졌다. 11.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 원을 만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.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,500만 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,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. 이에 현영은 만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. 하지만 B씨는 현영을 사기 행각에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 B씨는 현영과 함께 한 생일 파티 사진도 올렸으며 현영의 화장품을 만카페에서 팔기도 한 것. 이를 통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6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. 또한 B씨는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 수신, 원금이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, 예금, 적금, 부금,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, 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일부 피해자들은 현영이 과거 만카페 운영자 A씨와 절친함 관계를 SNS상에서 노출하거나, 현영이 론칭함 화장품을 만카페에서 공동구매하는 등 특수관계를 맺어왔고, 경제관념의 밝은 현영의 방송 이미지를 믿고, 피해자들이 더 늘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현영의 소속사 측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.